이런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없는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그듭 강조했습니다 연말쯤이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정부는 말해왔는데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소득 분배 악화 소식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고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고용 참사에 이은 분배 참사라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경제정책을 계속 꼬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도 꼬집었습니다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의 의무는 가득하기만 합니다 야당은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김중uma TV조선 윤태윤 ist